밥은 먹었어? 아 그럼 아침 먹었지. 꼭 먹지. 밥 대신 뭐 조금 먹는 거 그거 먹었어? 오늘도? 오늘은 사라다도 해 먹고 네가 갖다 놓은 떡도 먹고 사과도 먹고 다 먹었어. 어저께 뼈다국국 먹은 건 괜찮아? 괜찮아. 나도 괜찮더라. 내 이제 앞으로는 뼈다국국을 좀 자주 먹으려고. 너밖에 없다. 아휴 지금 자식이 날 뭘 먹으냐고 챙기냐. 누가 챙기냐 요즘에는. 나도 언니밖에 없어. 그래 우리 요즘에는 정말 좋다. 언니 뜨거운 끝나면 우리 뜨겁지 않아서 어떡하지? 또 뜨거운 게 오지. 걱정 말자 그런 거는 다른 걸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뜨겁게 살자. 이따가 봐. 그냥 살면서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언니 그거 너무 잘했더라. 우리끼리 서로 만나 칭찬하면서 전화하고 그러거든. 속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친구. 정말 동생 나는 그런데. 정말 소중한 관계가 돼. 너 있잖아. 있는 날까지는 건강하게 잘 있기를 바래요. 나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한편으로는 해방이고 한편으로는 조금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희 이제 런스루를 할 거예요. 쭉 그냥 처음부터 진짜 하는 것처럼 진행하는 거라서. 그 순서에 맞게끔 우리 순서에 제대로 들어가셔서 제대로 나오시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1부 마지막이에요. 1부 마지막이에요. hole3 아Ar th 두 번째. ㅇㅋ 좋같은 건데. 그 Ё keh 파이팅 바람 내몰리던 작은 몸짓들 누군가에게 또 잊혀질까 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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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밤에 멈춰선 내 친구야 두려워 잊지마 누구도 널 막지 못해 우린 거치던 밤하늘로 달려가 날개 타올라 날개 타올라 오하 불꽃놀이처라 허물어진 꿈을 추스려 사람의 노래 부르자 이젠 우리나라 날개 타올라 오하 오하 세상이 날 막아서도 오하 오하 뜨거운 내 심정은 떼어 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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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물 그 아픔 모두 너의 노래야 This is the 참 세상이 날에 참 세상이 날에 참 세상이 날에 높게 소리쳐 발을 부르자 This is me This is me 아 아 밖에? 밖에 봤어? 연예인들이 잔뜩 있어 어디에? 밖에 오빠는 연예인이야 오빠는 연예인이야 내가 무슨 소리야 너 안에 가야 돼? 아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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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아니 대기실 분위기 있잖아요 대기실 냄새 약간 반사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긴장감이 아 아 아 아 아 야 야 야 야 야 야 너무 예쁘게 나왔어 아 아 아 다 친해 야 경영이 너를 왜 나가라 너를 왜 나가라 너를 왜 나가라 너는 왜 친해 너무 좋다 서현 너무 좋지 서현 안녕 잘 살고 있었어 서현 안녕 우리 마무리도 제대로 못하고 아니 어쩜 이렇게 다치네 서현 안녕 안녕 오늘 공연 떨리실 수도 있겠지만 준비하신 만큼 즐겁게 즐기시면서 하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호응할게요 화이팅 수상하시면 수상해요 그렇지 전두유망한 이홍래 배우신 수상하세요 탐준상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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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왔구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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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나 요즘 나 그런 거 봐 착하다 너무, 너무 뵙고 싶었거든요 최고다, 최고 최고다, 최고 안녕 진수야 첫 번째, 두 번째 정력이 아들이야 아들 아들 둘 다 왼쪽이 작은 아들 오른쪽이 큰 아들 작은 아들 어머 어머 집에서 이런 모습이 너무 다른 모습이 너무 멋져서 너무 멋져서 광개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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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개소 너 뭐야 저걸 팬이에요 야, 우리는 안 보여 자, 여러분 어마어마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어머, 찬납이다 어머, 찬납이다 넌 여기 앉아있어 너무 웃은게 만나자마자 어머, 찬납이다 들어오자마자 어머, 찬납이다 우리 정성동이 왜 이렇게 뿌듯하지 오, 정성동이 온 사람이 없어 여기다가 또 있어야겠어 여기다가 또 있어야겠어 이리와 이리와 울었어 울었어 놀라서 못 보겠어요 봤지? 치반도 그래요? 치반도? 치반도 돼요 치반도 되겠지? 오늘이 곱게 곱게 여지옵소서. 좋다. 노래를 좋아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네네네. 뜻이 너무 잘 보고 있어요. 감동적이. 문솔이 씨. 잔라빈은 몰랐어. 잔라빈은 몰랐어. 너무 팬이에요. 사진 찍어줄게. 감사합니다. 예쁘다. 안녕하세요. 배우 문솔이입니다. 연극은 어느 남자보다 내 가슴을 뛰게 한 대상이다. 뜨거운 싱어츠 팀 때문에 잔라비의 최정훈 씨 만났는데 가슴 엄청 뛰더라고요. 주책이었는데. 저렇게 최고의 인기인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그러네요. 달리 보인다. 배우들의 스타였네. 여기 다 배우분들이시고 저만 가수니까. 너무 좋아. 아니야. 나의 함수는 무드러져. 들어왔겠지? 맞다, 맞다. 안녕하세요. 야, 뭐하는 거야? 일자리 고라리 딸. 아이고, 떡이다. 또 저런 걸 다. 감동이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뜨거운 싱어츠 100일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100일이야? 너무 바르다. 혜란아, 저걸 네가 만들어서 온 거야? 뭐를요? 저거? 100일이야. 요즘 주문해서 잘라. 제가 열심히.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아침부터, 아침부터 왔다 갔다. 힘드시겠어요. 닥터저들이? 벗어 내려왔냐? 물어, 예예. 혜란아. 너 저기 왔잖아. 저 시상식. 빨리 가, 너. 100일 또 있네, 100일이면. 연습하신 대로 다 하시길 제가. 마음 열어보겠습니다. 첫 녹화 중 100일쯤 지났는데. 맞아요. 100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우리 반주 있죠, 반주. 고개 들고. 선생님 저랑 같이 가요. 깜깜한 어둠 속으로. 새 오는 바람. 내 멀리던 작은 몸짓들. 누군가에겐 또 잊혀질까. 둘, 셋. 저기 다 깨어 창백한 아침을 보내. 노래 너무 아냐. 여기 살짝 빨라졌어요, 두 분. 보세요. 여기가 추운데 여기서 빨라져, 살짝. 날 믿어, 날 믿어. 이건 내 눈물이야. 디스 이즈 미. 이건 내 몸짓이야. 디스 이즈 미야시. 워워 느낌. 왜 워워 하시는지 생각하세요. 오오오오. 오오오. 자랑스럽게. 오오. 손. 오오오, 불꽃놀이처럼. 불꽃놀이처럼. 자랑스럽게 나를 보여주세요. 틀려도 괜찮아? 몸 좀 움직이세요. 틀어도 괜찮아요. 좋아요. 자, 갑니다. 아직 가보세요. 하나, 둘. 내 눈물, 그 아픔 모두 너의 노래야. This is me. 하나, 둘. 차가운 세상을 향해 이렇게 서 있어 발푸자. 괜찮아 우릴 봐 우릴 멈추지 않아. This is me. 마지막 포즈 자랑스럽게 해서 내리시고. 격례 준비, 격례하시고.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노래 제목이 This is me예요. 뭐라고요? This is me. 그냥 보여주시면 돼요. 이게 나야. 파이팅, 파이팅. This is me. This is me. 나고, 나고. 모르고, 나고. I will. I will. My daughter, dear. I will. I will. How does this mean? I will. I will. I will. I will. I will. 캄캄한 어둠 속으로 새어오는 바람 내몰리던 작은 몸짓들 누군가에겐 또 잊혀질까 뒤척이다 깨어 창백한 아침을 보네 난 허물어진 꿈을 추수려 살아낼 오늘을 위해 또다시 일어나 노래를 부르면 강은 불어나 저 벽을 넘고서 땅을 삼켜라 난 믿어 날 믿어 이건 내 눈물이야 This is me 차가운 세상을 향해 뜨겁게 소리쳐 발을 구르자 괜찮아 나를 봐 이건 내 몸짓이야 This is me This is me This is me This is me 해냈지 못해 우린 거친은 밤하늘도 달려가 달게타올라 달려가 달게타올라 달려가 달게타올라 오 불꽃놀이처럼 불꽃놀이처럼 바로 험러진 꿈을 칠수려 사람의 노래 부르자 이제 우리 나라 이제 우리 나라 노래 부르면 가면 불어나 천벽을 넘고서 땅을 삼켜라 너도 날 믿어 이건 내 눈물이야 This is me 차가운 세상을 향해 한 번 이렇게 소리 저 말을 부르자 괜찮아 나를 봐 이건 내 목소리야 This is me 내 심장을 믿어 This is me 세상이 날 막아서 뜨거운 내 심장을 뛰어 힘이 겨울 땐 고개를 떨구려 겁이 들리면 눈을 감으려 네 눈물 그 아픔 모두 너의 노래야 This is me 차가운 세상을 향해 뜨거운 내 자리에 뜨거운 내 소릴 저 말을 부르자 괜찮아 running 우리와 우리는 멈추지 않아 This is me 세상이 날 막았어도 세상이 날 막아서도 뜨거운 내 심장은 뛰어 뜨거운 내 심장은 뛰어 세상이 날 많았어도 뜨거운 내 심장은 뛰어 내 심장은 뛰어 내 심장은 뛰어 세상이 널마가서 뜨거운 내 심장은 뛰어 세상이 널마가서 뜨거운 내 심장은 뛰어 어우 els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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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이스 미 이스 이스 미 다 올라 하나 둘 아 아 아 맞았다 이 분은 지휘 보니까 된다, 지휘 보니까. 지휘자 진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저 사랑해 줘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사랑합니다. 다 같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그 정도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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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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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 이스미. 우리 하나 발음 통일할 게 있는데 디스 이스미 하지만 디스 이스미. 디스 이스미. 디스 이스미. 디스 이스미. 엑셀즈가 디스 이스미. 디스 이스미. 이렇게 통일할게요. 영옥 단어님, 문희 단어님 디스 이스미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엣. 디스 이스미. 형이 네이팀인 줄 알았어요. 디스 이스미. 디스 이스미. 디스 이스미. 디스 이스미. 디스 이스미. 자, 여기 이제 멜로디. 우리는 화음입니다. 에너지 있게 해 주세요. 오케이, 렛츠 고.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보 보니까 훨씬 수월해지네. 검색해 주세요. 네. 그래. 그래. 한글자막 by 한효정